환불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집 강아지가 조금 몸이 좀 안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구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여기 아이고 미안 귀에 얼마전부터 귀에 이렇게 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병인가 사막인가 뾰루지인가 가볍게 여겼는데 크기가 점점 더 커져 가지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어제 한번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이제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하기 앞서 가지고 혈액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강아지가 몸상태가 어떤지 보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좋아서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강아지 건강 같은 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면 이제 이런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BUN이라고 하는 신장 수치 관련해서 여기 참고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신장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나마 괜찮다 이제 문제가 바로 이 췌장이거든요 췌장이 수치보다 조금 많이 높게 나와서 이 췌장 관련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뽑았던 피로 다시 재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한 평균 수치가 2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정상 범위인데 저희 집 강아지 수치가 한 700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췌장 수치가 굉장히 높고 이제 췌장 수치가 높다는 건 사실 이제 수술을 하면 마취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췌장이 수치가 높았으니까 급성 췌장염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수술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속적인 관리로 수치를 그나마 좀 낮춰주는 건데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췌장 같은 거는 한 번 맛이 가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사실 이 모든 게 저희 잘 보시죠 왜냐하면 췌장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그 원인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비만입니다 과체중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패니즈 스피츠인데 수컷입니다 체중이 10kg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보다 체중이 조금 더 높은 거고 그리고 뭐 식습관도 사실 뭐 사료를 먹인다고 하지만 이제 뭐 육포 같은 거 위주로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 나름엔 이제 뭐 단백질 보충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강아지한테는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평온하고 사실 증상 건강상의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그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참 무섭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동안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재검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 이르렀네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강아지가 막 너무 이쁘다고 강아지 좋아하는 음식 막 너무 많이 주시고 그 모습이 이쁘다고 막 이렇게 많이 주시면 맛있는 거 먹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근데 몸이 아픈 건 그 고통이 정말 오래 갑니다 강아지뿐만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뚱뚱하다면 조금 이렇게 다이어트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럴 예정이고요 사료 같은 것도 이제 저지방 같은 거 다 바꿨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사실 저도 뭐 병원을 굉장히 멀리하는 성격이긴 한데 강아지들도 사실 저희 사람처럼 건강검진을 자주 정기적으로 받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이제 든 고령견은 물론이고 이제 좀 나이가 어릴수록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사도 받아보시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런 종양 같은 게 아니었다면 아마 이 친구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계속 육포를 줬겠죠 그러다가 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저는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이 친구를 한번 더 관리를 해서 쭉 더 오래 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주님들 가장 큰 강아지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보담아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특히 이게 병원비 동물병원 진료비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관리해주고 강아지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아지 계속 이뻐해 주시고 노력해서 꼭 정상 수치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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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